3200점 넘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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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점 넘기게 4200점 넘기게 4200점 넘기게 4200점 넘기게 4200점 넘기게 4200점 넘기게 1.240점 넘기게 콘솔만 된다고 들었던거 같네요 파괴가 계속 나와 어디서 신청하는거지? 신청해야겠네 플레이스테이션 트리컬이 연기두자 엘들링구 연기둔다 안녕하세요 아잼석씨 이거 혹시? 혹시? 여기서 포션쓰자 쟤가 제일 위험한거 같다 프롬이 안하던 짓 하나 보여 연기하는거 보면 힐 랩 컬 정한 장 글쎄 실크송은 뭐 하나 엔트로피의 영역 무적 무적특 무적아님 무적 리리아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리리아님 호스팅 심상 신붕아 몸박이다 몸박이다 지옥 불 컷 감자 바위케이드 재물 쓸까 바위쓸래 밸런스 패치 안해 언밸런스 무조건 엘리트 많이 심장님 여기 엘리트 많이 넣어주세요 엘리트 꼬빼기로 가지 타락도 터질 수 있지 아주 낮은 엉릴로 엘리트 정신, 글쩍 옥수추, 가윙 캐릭터 엘리트 엘리트 역배는 덱을 보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들은 배유를 보고 들어간다 가슴으로 하는 역배 역배엔 꿈과 낭만이 있다 마리가 있는데 왜 쓰질 못하냐 마리의 없음 부끄러워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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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길고 안 먹음. 게임 길어져서 안 먹어. 이걸 퍼펙트 못하네. 타락해야 맞나? 타락해야 맞나? 컷.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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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밖에 없다. 나 죽는다. 꿈인가? 백년 퍼즐. 백년 퍼즐. 아니, 타격? 그럴 수도 있지. 히 백년 퍼즐. 백년 퍼즐. 그 십아 타격. 아 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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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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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누워서 알거없어가지고 용병도 나는데 너무 억울해 내 덱 순회약해 더러운 페이투빈 게임 하다가 꼴 받은 노가다 의실에서 안하고있더니 덱파워 약해서 못이김 쓰레기 게임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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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덱파워 차이가 너무나 흐아 흐아 못해먹겠어 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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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p 흐아 흐아 흐으흐 AI랑 만나면 상대라고 떼고 사람 만나면 닉네임 떠야 닉네임이 상대면 어떡하지? 몰루 댕 또 하스 고질병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게임 잘하다가 내가 이기니까 잠프 타던데 이래서 PVP 게임을 멀리하나봐 겁나 졸렬해 지니까 바로 잠프 탐 싱글 게이밍 싱글 게이밍 정신건강에 더 이롭나? 쓸더싸다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방어도 다 날라간다 또ias 다시 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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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유물 여기까지 뽑아야 가지나오니까 좀 힘들수도 있겠네 복사가 된다고 이러다 타락 하나 더 넣으면 타락으로 수집과 점수 먹겠네 까지 까지 가지가지 합니다 까지 까지 폭탄기가 터져도 끄덕하지 않는다 슈퍼맨이 폭탄을 처리하는 법 까지 저놈의 타격은 겁나 빨리 나오네 슈퍼맨이 폭탄으로 슈퍼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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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혹성 체력 1, 1 된 건 왜? 아이 미라솥 못먹나? 체력 1, 1 된 건 왜? 해로운 효과가 아닐까? 39댐 때려 잡자. 안개 돌파 계속 나오는 것 봐. 이걸 잡네. 그래, 민뿔. 영체화. 불과 침. 실제로 한 말. 연타로 탄성 잡기. 아니, 타격 임마들은 병에 넣어놨나? 대추에 가지가 있었다. 대추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타락했습니다. 제 의지로. 한 개 돌돌돌파. 한 개 돌돌돌파. 한 개 돌돌돌파. 다다다 타락 몸바까지 올걸 몸바까지 올걸 킹시병 달팽이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몸바까지 올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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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이거 눌러봐야겠다 이거 눌러도 안 나오네 정답, 디펙트가 된 미래의 정괄호가 단속 에디션 하고 있다 디펙트가 됐나? 나는 디펙트다 진짜 맞을 일이 없네 3197점이면 미션 성공이구만 타혐 와, 타협 다 뽑는거 봐 갓겜 정말 갓겜입니다 화형당한 참가 이 아이언 크레드가 패배를 할까요? 잔혹성 한 80장 쓰면 될수도 있어 역배가 아니라 영돼요 현암말고 저거가 좋을걸 잠옥 현막탄 오호호호 열장소멸 쯧 쯧 소금간으로 인해 사망 1,700딜한 소금 소금이 셀까? 팅샤가 셀까? 4,000점 소금 4,000점이 되네 아 이거 그것 때문이겠다 아닌가? 아니구나 전판이었지 수집가 타락내장 미션 성공 아 회전하는 자동제암 로봇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정 5,000점 감사합니다.